대빈스 브라우즈 일요일에 15ml 대게라즈 시럽 대날드 시럽 이분에 1불로 콜라스타블를 구기하고 언제씩 이런거 하는거였니 이런거 언제씩만 내야지 알았지 절대 많이는 안된다 대게라 15ml 하나 둘 럼진 15ml 럼진 15ml 고춧가루 35ml 고춧가루 35ml 고춧가루 35ml 시럽서비스 2온스 하나 둘 셋 넷 고춧가루 믹서해서 집어넣으면 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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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블드 여기다가 이제 메모만 하나 마무리중 끝 아멘 고춧가루 식당 고춧가루